지금 시작합니다.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광양여고, 화면 오른쪽에 화천정산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세빈 뒤쪽 연결. 다시 안세빈. 지금 수비 공간 사이로 굉장히 잘 봤습니다. 로빙 패스에 박스 안쪽. 슈팅! 골! 오늘 경기 선책골을 기록하는 한다인입니다. 이번에 극장한 패스, 로빙 패스가 나왔고 한다인 선수, 정말 깔끔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김명진과 한다인의 정말 환상적인 호흡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한다인의 결정적인 마무리도 굉장히 좋았지만 백종원 회사님께서 조금 전 말했듯이 김명진 선수의 로빙 패스가 정말 주요했는데요. 네, 그렇죠. 이 장면이었죠? 그렇죠. 아, 좋았어요. 자, 그리고 한다인 선수가 수비 뒷공간을 돌아들어갔고 깔끔하게 득점에 성공시키면서 화천정산구가 올해 경기 결승전에서 한 전차 리드합니다. 네, 먼저 선책골을 득점을 했기 때문에 이제 광양여고로서도 득점을 위해서 계속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 어떻게 운영하게 될지. 아, 네, 좋아요. 자, 김명진 선수와 한다인 정말 뜨거운 포옹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관중석에서도 접어넣고요. 아, 잘 내줬어요. 자, 뒤쪽으로 내줬습니다. 자, 여기 살렸죠. 살려냈습니다. 김혜정이 왼발 슈팅! 골! 골! 김혜정! 아, 이번에도 아, 굉장히 멋진 중골 슈팅이 나오면서 왼발로 골대 3단을 때리고 그대로 깔려들어가는 슈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화천정산구가 전반전 종료 직전에 추가 골을 기록하면서 스코어는 2대0입니다. 자, 그리고 김혜정 선수가 득점 이후에 곧바로 또 김유미 감독에게 그렇죠. 뜨거운 포옹을 선사했습니다. 아, 이번에도 한다인 선수가 끝까지 볼을 연결해주면서 네. 아, 정말 멋진 슈팅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지금 김혜정 선수의 이 슈팅은 크로스발을 맞고 그대로 골문으로 빨려들어갔습니다. 아, 굉장히 멋지고 굉장히 멋진 궤적을 그리는 슈팅이었습니다. 정말 강력한 왼발 슈팅 보여줬습니다. 크로스 높게 올라갔고요. 헤딩! 세컨 골! 세컨 골! 세컨 골! 세컨 골! 세컨 골! 표지수! 네, 아, 전반 종료 직전에 아, 다시 한 점을 만회하면서 아, 그래도 광양여고로서는 최악의 전반전을 면했습니다. 자, 정말 결승전다운 경계가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기회를 맞은 광양여고 그리고 이 기회를 표지수가 놓치지 않고 골로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 장면에서 이제 황혜민 선수가 혼자 떠있었거든요. 헤더를 했는데 아, 강지현 선수가 잘 막았어요. 하지만 그게 다시 광양여고 선수에게 흐르면서 아, 만회골 한 점을 만회하는 득점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강지현 골키퍼와의 반사신경도 정말 대단했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마지막 볼 처리가 표지수 선수 발 앞에 떨어지면서 곧바로 실점을 하고 말았습니다. 네, 이번에 득점 장면에서 광양여고 선수들도 잘했지만 사실은 화청 정상구 수비수들 집중력이 좀 많이 떨어진 듯한 모습이었거든요. 황혜민 선수를 혼자 둔 것도 그렇고 그리고 그... 강지현 길게 찬 공, 구가람이 머리로 끊어냈습니다. 살짝 접어놓고요. 왼쪽에 광로양을 바라봤습니다. 광로양 골퍼시도 박스 한쪽 잡았어요. 반대표... 골... 독점골을 만들어내는 광양여고! 네, 이번에는 광로영 선수의 개인기량이 빛을 발하면서 쇄도하던 표지수 선수인가요? 자, 표지수가 2번 득점으로 멀티골을 성공시켰습니다. 네, 이번에도 황혜민 선수가 최전방에서 좀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고 오른쪽에 있는 광로영 선수에게 잘 열어줬거든요. 광로영 선수가 오기훈 선수와의 1대1에서 완벽하게 오기훈 선수를 벗겨내면서 표지수 선수에게 완벽한 찬스를 만들어줬습니다. 자, 우선 황혜민이 광로영을 바라봤고 광로영이 개인 능력으로 돌파 이후에 표지수 선수에게 완벽하게 패스하면서 결국에는 광양여고가 동점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렇죠. 아, 이런 돌파 패스가 나와버린다면 막을 수가 없어요. 자, 정말 대단합니다. 오늘 표지수 선수는 멀티골을 기록했고 권영인 감독은 흥분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후반전에 계속해서 광양여고가 좀씩 기세를 많이 올라오고 이제 주도권을 잡고 플레이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 결과가 후반 25분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김가현 선수는 교체 아웃된 상황에서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자, 황혜민 황혜민 슈팅! 막아냈습니다! 강지현! 강지현이 황혜민의 첫 번째 킥을 막아냈습니다. 한사랑의 왼발 그리고 꿀무내는 이재희 한사랑 슈팅! 아하! 자, 지금 한다인! 아하! 막아냈는 이재희! 문하연 문하연 슈팅! 아하! 이렇게 되면은 크루스가 위로 뜨고 말았습니다. 아, 문하연... 김명진 김명진! 아하! 이게 끝때문이 나오네요! 골포스트를 맞고 나왔습니다. 결국에 마지막은 광양여고의 승리로 종료가 됐습니다. 은하 아하! 아하! 오늘 안전 음란 승리 성공 승리 슈팅 inim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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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